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지 벌써 한달이 넘었네요. 망설임에 시작했던 일인데, 재미있게 촬영하고 편집하며 올리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며 좀 더 편안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데, 억양이나 목소리가 제 맘대로 안되어 많이 어설픕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보아주시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편안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볼게요. 지난번에는 농원에 다녀와서 선인장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아프리카 식물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선인장들은 미국 남부와 남아메리카 쪽에 자생하는 종들이 대부분인 반면, 아프리카 식물들은 남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지역에서 자생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는 격리되어진 지역적 특성으로 희귀 식물들이 많이 자생합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은 개근이 발달하거나 덩이 줄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특이한 수영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그 매력에 요즘 개근 식물들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죠. 가운데 보이는 이 식물이 코미포라소 카다부인데요. 저는 저렇게 목피가 벗겨지는 모습이 매력있습니다. 이 녀석은 파키포디움 속 브래비칼릭스 이구요. 몬타그라치 입니다. 목피가 벗겨지는 모습이 다시 봐도 이쁘네요. 둥근 몸통은 파키포디움 속 그락실리아스구요. 앞에 아카시아 잎을 닮은 아이는 세나 속 식물로 보이네요. 이 식물은 귀감룡인데요. 귀감룡으로 유통되는 종으로 멕시카나와 엘리판티페스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판티페스를 더 좋아해요. 하트잎도 귀엽고 몸통의 채색도 더 맑거든요. 유포르비아소 길라우미아나 입니다. 베품되면 입이 딱 벌어지게 멋져지는 종이죠. 개근식물의 꽃같은 아이 파키포스 입니다. 작은 키에 커다란 고목을 축소해 놓은 것 같지요. 너무 멋지네요. 뒤에 보이는 식물은 유포르비아소 크리스파인데요. 개근과 독특한 잎이 아주 매력적이고 이쁩니다. 유포르비아소 이구요. 이 식물은 게라단투스 속인데요. 아주 푸릇푸릇하니까 둥근 몸통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이 알로에는 나머시시마라는 알로에인데요. 수형이 아주 이쁘네요. 그리고 유포르비아소 발사미페라 입니다. 요즘 들어 키우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네요. 가지끝에서 꽃처럼 잎이 펼쳐져 나오는 것이 참 이쁩니다. 이 식물은 파키포디움 속 그락실리오스 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짤막한 아이는 미카엔세 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수형이죠. 뒤쪽에 있는 이 아이는 바이칼라구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이너피너툼 입니다. 유난히 통통한 수형이 아주 멋지네요. 뒤에는 미카엔세가 둘더 있네요. 저는 오른쪽 수형을 더 좋아합니다. 미카엔세는 일반 파키랑 몸통의 채색이 좀 다르죠. 그락실리오스 입니다. 퍼프시 입니다. 그리고 파키포스 같기도 하구요. 작아서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파키포디움이 더 있는데요. 뒤쪽에는 바이칼라 같기도 하구요. 광당도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너피너툼이 있습니다. 수형이 아주 통통하고 이쁘네요. 자세히 보면 가지끝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귀여운 두 파키포디움은 광당인데요. 너무 귀엽죠. 제가 하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둥파키는 나메릭으로 보이구요. 이것은 파키포디움 철화입니다. 그락실리오스구요. 요즘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락실리오스가 좀 많았습니다. 이 푸른 식물은 투우각이구요. 여기에는 서큐론톤과 비스피노숨이 같이 있는데요. 이 두 종은 꽃은 다르지만 몸통과 잎은 거의 흡사해서 구별하기 힘듭니다. 구입하실 때 꽃이 핀 걸 보고 구입해야 제대로 구입할 수 있죠. 이 식물은 페라거늄 카노슘입니다. 수영이 아주 독특하지요. 꽃대가 아주 길게 올라왔는데요. 그날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생화 같은 느낌이죠. 사르코 카울론 속 크라시 카울입니다. 멀티 프리툼이랑 잎은 비슷한데 이 아이는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의 채색도 좀 많이 밝지요. 파키포디움 속 브레비카울입니다. 파키포디움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종이죠. 그리고 카노슘이구요. 포옥에리아 속 퍼프시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두 귀여운 식물은 칼룸나리스인데요. 1미터 이상 대품되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괴마옥인데 수영이 아주 이쁘지요. 뉴포르비아 속 스텔라타고요. 파키포디움 속 에버넘인데요. 미세계 꽃을 많이 피웁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아까도 소개한 몬타그라치인데요. 가까이서 확대하니 하트잎과 흰가시가 더 멋지네요. 그리고 쪼꼬미 이너미스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스텔라타고요. 이 식물은 파키포디움 속 브레비칼릭스입니다. 파키포디움 매니아로서 하나쯤 품고 싶네요. 너무 멋지네요. 멋있어요. 이 식물은 사르코카울론 속 케토소니인데요. 사르코카울론 속 식물들이 꽃이 정말 이쁘지요. 근데 재배가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네요. 사르코카울론 속 멀티피텀인데요. 무궁화꽃을 닮아서 인기가 가장 좋고요. 제 닙과 같은 세레리아입니다. 야생화 같은 꽃이 아주 이쁘게 핍니다. 틸레코톤 속으로 보이고요. 이 식물은 시포스텐마 속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기가스인데요. 수입하면 뿌리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작아도 고가에 거래되는 식물입니다. 앞에 있는 둥근 식물은 아데니움 속 소말렌스거나 근연종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식물은 아보리오메인데요. 거친 줄기와 앙증맞은 잎이 아주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아가베들입니다. 감상하시고요. 저는 파키포디움 속 식물들로 시작하여 아프리카 식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파키포디움 속 식물들입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이 매력적인 만큼 참 까탈스러운 식물이지요. 서로의 재배 정보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게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